10편 8편 요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여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10편 9편 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지지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끝없이 파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살던 성을 뿌리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이가 고통당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 여호와여 보소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는지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죽음의 문을 지날 때에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판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놓아둔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우쭐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거만한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저들을 내리치사 자신들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10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들은 여호와를 배신하며 멸시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번영하는 삶을 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내게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욕지거리와 거짓말 협박하는 말들이 가득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에 몰래 숨어서 기다립니다. 숲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 질질 끌고 갑니다. 잡힌 자들은 짓밟히고 쓰러집니다. 그들은 힘없이 쓰러질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긴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는 고아들을 돕는 자가 아니십니까? 악한 자들과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주소서 그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소서 그들의 부르지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고아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변호해 주소서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공포에 몰아넣지 못할 것입니다.